개웅아, 나 아직 살아있어. 너네 밀린 숙박료 왔네? 오늘 밤까지만 봐주세요. 혜순아, 이번 달만 어떻게... 몰라! 인터넷에서 회사에 닮은 애를 좀 봤어 말이야. 뭐? 아휴, 어디 가셨대. 어? 아, 불쌍해 주세요. 어? 우리 혜순이 못 찾으면 너부터 죽을 줄 알잖아. 혜순이 죽을 거야. 노숙자한테 공격합니다. 아저씨, 저 노숙자 아니에요. 너 가만히 있어. 한 밸만 움직여 왔어, 가만히 거야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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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순아! 지금 온다는데! 이게 다 뭐하는 시야! 너네네넨, 경전이야! 아아! 가만히 있어, 이 ㅆㄹㄷ! 혜순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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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가고 싶어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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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